지금 도착하신 곳은 강서구 재활용선별장이라고 보시고요. 아 이거 뭐야. 자 시작해볼까요 우리. 이야 막밀이 온다. 아 돌아가네. 어휴 생각보다 정신. 우와 생각보다 훨씬 빠른. 아 원래 이렇게 빠른 거예요? 눈 깜짝하면 다 지나가. 야 뭐 이런 일이다. 산더미처럼. 와 되게 빠르다. 예 빨라요. 왜 이렇게 빨라. 너무 빨라요.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어요. 천천히 하세요. 여기 있다. 시작하고 할 때 가고는 이 쓰레기 더미가 몰려오잖아요. 내 뒤로 가는 비닐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. 비닐은 내 앞에만 있을 뿐 내 뒤로 가는 비닐은 없다. 비닐은 내 앞에만 있을 뿐 내 뒤로 가는 비닐은 없다. 해 MEMBER. 다 마오다. 와, 또 뭘로 온다. 쓰레기들아, 쓰레기들아! 쓰레기들아! 쓰레기들아, 쓰레기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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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들아!